자 유튜브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5화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여기까지 했구나 그 저번에 화해서 그 와따 창고가서 털고 여기까지 했죠 자 하여튼 5화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이거 뭔 미션이야 이거 눈감인 모양으로 한번 그쳐 뭐야 이거 러시안 하이드나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짜잘한 미션도 괜찮아서 아 슈투를 얻는거구요 오 아 이거 저번에 갔던 데 아닌가 아 슈투를 얻는거 같은데 이것도 와 나 이 모습 너무 멋있는거 같애 진짜 아 진심 뭐 저거 튀어나온거야 어디 보자 일단은 가만히 있어봐 좋아 안보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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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두명 오케 알지 알아차지 못하게 잽싸게 없습니다 됐고 이거 걸리면 안될걸요 이게 걸리면은 미션 실패인걸로 알고있거든요 오케 좋아 안녕 나이스 됐고 좋아 아래 두명 정 여기 잠긋시다 자 데리고와서 라스트 하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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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나이스야 끝 오 아 진심 슈툴 있는거 같은데 이거 컬렉션이 이렇게 뜨는건가 슈투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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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노 헐 진짜 개 신기하네 슈툴 이렇게 얻는거네 맞네 오 슈툴 얻는거 맞네요 어 저런 미션이 있으면 이제 자주 합시다 어 슈툴 주는거면 개꿀이지 뭔가 컬렉션 모으는 느낌 그니까 아이언맨 슈투를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씩 만들잖아요 뭔가 그런느낌 오케 이제 미션 꼽시다 자 갑시다 미션 깨루어우 헥 2000미터나 돼 좋아 하나 오케 어이 개머네 거의 1600미터 새우 나이스 풍놉 어! 저기 뭐있다! 저기 책있다! 오케이 저거 먹어주고 해재드샷 아직 스킬을 아직 안찍었거든요? 여러분들 스킬을 뭘찍어야든지 모르겠거든요? 아직 고민을 안해봤어 스킬은 스킬을 여러분들 추천좀 해주세요 못찍을지 괜찮을지 추천 좀 해주세요 아..고민이야 추천 좀 해주셔서 뭐 해보신 분들 있나요? 스파이더맨? 아! 그냥 지나가네 그렇지 자 제가 스킬을 보여드릴게요 저 5,500포인트가 있으면 엄청 많은건데 어..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번 찍어볼까? 어.. 뭐..어떻게 쓰는거야? 뭐야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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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렇게 건물 사이에 탁스 A 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때면은 우와 괜찮은거 같은데? 와 아 뭐야 이건 오 이거 한번 해봅시다 다시 내려가서 아 이거 쉽다 이거 어떻게 쓴지 알겠고 그럼 이거 두개 찍으면 더 머리에 나가나? 뭐죠? 어 어 아 맞네 부스터같은 역할을 해서 더 멀리 나갈 수 있게 해 주네요 일단 한개만 찍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스턴 걸리게 해주는 기술을 좀 배웁시다 오 뭐야 다같이 때려나? 이렇게 오케이 와 허아 허허허 개멋있다 이거 오케이 도착 갑시다 뭐야 얘 오케이 오오 아이들 오 오 헥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개무섭겠다 저기 칼이 저기 왔다갔다 그리면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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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의 죽음은? 너무 재밌어 진짜 스파이더는? 진짜 스파이더는? 또 내 속에 죽을 수 있는 건가요? 너는 생각해봐 너는 마찬가지야? 너는 왜 그러지? 내가 죽인 사람같은데 내가 죽인 사람같은데 난 죽이지 않았어 너는 죽이지 않았어? 너는 그 속에 남은 손을 잡고있어? 너는 어떤 특징을 갖고있어? 너네네네네네네 넌 미친놈이야 내가 유일하게 들을 수 있다는 단어이냐 맞잡을 것 같은데? 뭐야 나 널 죽여버릴 것 같은데? 뭐야 너는 나처럼 강한 것 같아 쳐맞으세요 말이 많아 맞으시면 되고요 날 죽여 너도 원하는 거 아니야? 난 죽이지 않아 와우 고마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는 강한 보스를 보고싶은데 강한 보스를 한번도 못봐서 아쉽네요 오우 와 펠기바 와 어 뭐야 미친놈 사이코패스인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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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사람 오 오 너한테 많이 배울거에요 답변은 너는 잘 모르는거에요 헤헤헤 이쁘다 저는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 사이코패스인가봐요 개무섭네 와 와우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자 폴리스 커버 갑시다 지금 전화하는거 같은데 여기 근처에 나쁜 놈들이 있네 어 저기 뒤에 또 슈퍼드 슈퍼드있네 네 일단 스토리를 깹시다 지금 뭔가 좀 안좋아진거 같은데 지금 제 마벨 레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 저게 또 채워지기때메 저 저 좀 도와줘야되 일단 이거부터 왜 안쪽에 있나 어 안쪽에 있는것 같은데 여긴가 어 어 아니야 어 아니네 자 갑시다 자 간지라게 초 파웅 파우엏 어 저기 나빠주면은 애들이 나타나서 저 경계하거든요 저런식으로 일단 메인 미션 부터 깹시다 좋아 오 뭐야 트럭 어 좋아요 앞으로 좀 옮기자 뭐 저 나한테 그러는거야? 미쳤네 아 내가 지금 경찰 도와주는거구나 아 경찰 도와주는거네? 뭐야 아 진심 깜짝이야 아 피된다 쟤네 아 저렇게 피되게 하면 안되구나 아 이 갱거리 러시아 살짝 그런거 같은데 나이스 총 뺏고 오케이 일로와 주수개 맞자 오케이 출발 어 좀 어렵다 오우쓰 뭐야 아 이렇게 해서 아 폭탄을 없애는거구나 아 이런식으로 어 여기 키고 가는게 좋겠네 진짜 나이스 폭탄 한번 더 좋아 아 아 아 저 개알같은거 잠시만 이거 좀 얻고가자 자 오케이 여기 타고 아 또 이거야 아 또 이거야 아 진실 뭐야 아 진실 뭐야 오케이 아이씨 아프네 총 뺏고 가서 두드레 패줍니다 오케이 헤드샷 와우 아 갈수록 공격이 화려해지는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아 갑시다 아 이거 뭐 없애달라는건가 아 맞네 오케이 가자 아 아 또 있어 레이저 부시고 부시고 오케이 끝 오케이 여기서 타고 어 아따 새끼들 어 타야돼 이거 나이스 개이들 흐와 아니 폭탄을 저 체농은 총만 못쓰게 되니까 어차피 얘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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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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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됐나 가자 자 아 뛰어봐도 빠르겠다 내가 답답하다 여기까지 하내야 이거 지금 체크포니터 한건가 좋아요 이거 언제 어디서 차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은데 미션 어 나이스 개이들 깼다 오오 어 깼습니다 이제 이러면은 저거 저거 갑시다 뭐지 저거 저기 보시면은 주먹질 모양이 있는데 정확하게 게임을 싸길 것 같아요 좋아 이제 나쁜 영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또 공격 안 하죠 뭐지 이거는 어떻게 깨는거지 미션이 뭐야 내가 갑자기 또 나빠졌어 저거 폭탈 미션인가 여기 같은데 여기 맞네 같은데 여기다 오케이 뭐야 폭탈을 찾는건가 아 폭탈을 찾는건가 아 아 물에다가 뭐야 뭐야 아 저기까지 가야돼? 오 아 뭐 된거 아냐? 뭐 뭐 죽었어? 아 됐네 스파이더맨과 스파이더맨과 오늘까지는 테러리스트가 없었지 오늘까지는 오늘까지는 뭐야 죽은거야? 아니죠? 오오 헤드샷 아 뭐야 못 깼네 아 미친 자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스파이더맨 오와를 해봤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하기 전에 이거 한번 더 합시다 이제 바로 회이크 회이크 지렸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회이크입니다 자 갑시다 이거 사람 구하는 미션일걸요? 아 맞네 우리 이쁜이더맨 구하고 끕시다 여자있나? 좋아 구하고 오케이 한명 네명이나 있어 네명이나 있어 아씨 어딨어 저리로 가고 와씨 불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거 와 이거 가면 갈수록 미션이 어려워지냐 여깄다 일로 오세요 일단 할아버지 구추데리고 오케이 여깄다 한명 더 어딨냐 와 되어있다 뭐야 이거 추고 어 아 죽을 뻔했다 이거 잠시 죽겠는데 한명만 더 구하면 되는데 이제 이거 구했으니까 좋아 마지막 한명 스파이더맨 마지막 한명 어딨어 뭐야 한명 어딨어요? 아무튼 한명 안보이는데 왜 암걸린다 진짜 미션 이런거 잘 찾아봐야다 아 한명 안보여 아 망했네 이거 미션 먹겠다 아 짜증난다 이거 진짜 미션 아 세명 구한게 어디야 아 세명 구한것도 고마워하는거 아냐 아 완전 이미지 갱판 되겠는데 아 아 이거는 뭐 이미지 도망쳤네 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네 뭐 오늘 스파이더맨 즐겨봤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서브미션 말고 확실히 메인미션 쪽으로 네 즐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호와 스파이더맨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촬영 끝났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milli whole 스파이더맨 특별igt